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파란다 원래 이러냐?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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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더 뻑! 홀리!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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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첫 풍을 잘 써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최소 2바만 때려줘야 돼! 최소 2바만 때려줘야 돼!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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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콤보! 엑스런트 콤보! 하나 둘 셋! 라니?! 와우어연 후우've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은 말리주로 저게 스네이크 맞추고 구 왼발이 안 좋네요 안좋아 UF3 버킹 쉬발놈 기술 아 상혁아 네 형 어디야 집이죠 너 내일이나 모레 때 평일은 힘든데 술 먹고 출근하기 힘들어서 네 조금만 먹자 어디로 어디서 너 어디가 편하냐 저는 집 앞에 너 저기 해설 끝나면 퇴근은 어떻게 해 한 여섯시면 광주역 와요 번호는 번호도 와야지 걔 저기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거르는 게 좋을 거 같다고? 내일이나 내일모레 거르는 게 좋을 거 같다고? 내일내일모레 좋다구요 거르는 게 좋을 거 같다고? 아 알겠어 예 형 오세님이라고 리차오랑 태고 찍었다고 지금 술 사준대요 엑스런트 콤보 그 정도면 먹어줘야지 뭐야 우스프락 지금 사준대요 좀 빨리 가죠 로랑 무스프락 어 갈렸네 문 좋은 줄 아십쇼 아 이거 나 이런거 좋아하는데 다 들어갔네 그래 나 이런거 좋아해요 아 시발 또 카제 아하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아 스웨잇 경신같은 기술이 슈웨잇네 이거 어이씨 아 아니 글쎄 자기가 무릎인 무릎인줄 알아 안되겠다 장무님 오셨는데 브라이언 좀만 더 하겠습니다 형 저 그래도 추억의 콤보도 씁니다 이거 저기 DR 콤보 아니에요 저 바운드도 해요 가끔 아 카즈야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엠페러 갈려고 했는데 푸진떨어지는거 보고 접었습니다 3팀 4팀 아니 수포 3팀 2팀 2팀 3팀 방랑의 형 iemand 양이 좋아 왜 이렇게 2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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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팀 야 그만해 좀 아니 왜 내 도발은 축보정이 안 돼 엑스런트 콤보 느린슬라 처럼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무릎형 형 그게 순서가 있습니다 도젯은 좀 힘들고 도뒷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 멀티 내려와 나한테 브라이언 좀 배우라 그래 빨리 멀티 전화해 무릎 나오라 아이씨 아이씨 그러게 맞나 정신 안 차리나 니 쏘옥 아니 이 이상 잘할 수 있어? 하나 둘 셋 야 네임리스킹 하나 둘 셋 개새끼야 하나 둘 셋 뚜라이 새끼네 이거 진짜 썬침 나오라 케라 겟틀링이지 이렇게 거는 거야 오늘 부를 사람 많네요 멀티 망자 썬침 야 이 씨발 ămacing 암의 땜에 가면 암의 깊莫 암의 깊임 parano老 암의 깊이 암의 깊잫 암의 깊잫 도우 비 관lib glad 여기서 딱 두 발 쥐 타면 승단하고 2만원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베스트 홀리쉣 어떻게 하면 두 발 밑으로 오른쪽 나가냐 홀리쉣 어 감 잡았어 이거 하고 오늘 술 먹는다 성공하면 안동소주 실패하면 고량주 야씨 이바 아이헤이트 고우키 앤 지스 엘리자 앤 녹티스 폴 파랑 진 앤 카즈야 헤야치 에디 아스카 아이헤이트 다있네 다 싫어 아이헤이트 테켄 워크 워크메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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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